아버님한테 일단은 나는 관제수가 보여요 관제수 뭔지 아세요? 네 관제수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에 지금 정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 나한테 굉장한 많은 피해와 원망이 쏟아진다 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문서적으로 뭔가 정리를 할 게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 질질 끓었다가 오히려 내가 이거를 다 떠안게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쨌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가만히 계시면서 일할 사주는 못 되셔요 끄덕끄덕 하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활력을 얻고 또 내 활력을 주면서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뭔가의 건수를 따거나 계약을 따거나 이런 것들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장이 되시면 안 되는 사람이셔 차라리 내가 바지 사장을 할지언정 그러니까 월급쟁이 바지 사장을 할지언정 내가 그 업체를 뭔가 돌리면서 직원을 써가면서 월급을 주고 하는 사장은 내 사주와 맞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뭔가 정리를 하고 하실 게 있대요 그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버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떠안게 생겼고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잖아 내 거를 뭔가에 목을 두고 운영을 하고 계시면 그거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대요 그쪽에 지금 아직까지 제가 4대 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럼 다 정리를 할까요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고 이쪽에 그 사무실도 다 내가 안 오는 걸로 하고 아버님이 지금 뭔가 연관지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깨끗이 정리를 하고 이 일과 같은 일을 하되 다른 업체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그냥 직원으로 있는 게 이제는 속 편하실 거야 그냥 월급 받고 혹은 더 뭔가 건수러면 커미션 받고 인센 받고 해서 그거를 내 기량을 그쪽에 펼쳐서 쓰시지 내가 뭔가를 다시 나 홀로 서기를 한다 해서 이거를 내 걸로 다 가지고 오시게 되시면 오히려 그 관제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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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금전으로 골치가 아프다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뭔가 인심 쓰듯이 선심 쓰듯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건 눈속임이시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분명히 본인들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지 아버님만의 위한 이익을 추구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하니 그동안에는 내가 눈 가리고 아웅이었어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까 나한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가 감당해야 될 선은 그 이상이었던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리할 게 있다고 하면 과감히 올 하반기에 다 정리를 하시고 내년에는 내가 그냥 직원으로 다시 가셔라 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뭔가의 기운이 좋지 않으니 집 안에서도 기운이 좋지 않나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안에서도 좀 시끄러웠다 애초에 내가 밖에서도 길을 못 폈는데 안에서는 애초에 더 길을 못 펴고 사셨다 소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바깥도 시끄럽고 안도 시끄럽고 바깥도 정리해야 되고 안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혼수도 분명히 들어와요 아버님이 이제는 내 말년에 왜 나는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야만 될까 내가 인생 헛살았나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시면서 너무 많이 자괴감에 빠져있으실 거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냥 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훗훗 털어버리고 그냥 아버님 개인적으로 홀로 소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? 더 이상 애써 봤자 남는 건 피밖에 없다 흘려야 낼 눈물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나와 사업자 낼 필요도 없고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난 인수 안 할 테니까 현금으로 줘라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대보험 들어간 것도 다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나는 손 다 낀다 그쵸 새롭게 나는 다시 시작할란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일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뭔가를 제시를 많이 할 거야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다시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해보시는 게 어때요? 라고 해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겉으로는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든 거 다 떠넘기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?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하시래요 그게 맞대요 지금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예전부터 개인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은 안 맞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보기 좋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떠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잡으셨어야지가 맞대요 그거 잡아놓고 아버님이 여기 얹히듯이 뭔가 너무 힘드셨어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걸 정리를 하시래요 잡으실 다 정리하고 그쵸 아깝다 생각할 부분이 전혀 한 개도 없어 내가 봤을 적에는 그동안에 거래했던 이런 업체 이런 거 아까워할 필요가 없대요 다 나한테는 그게 나중에 독이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거 그 저희 그 네 전원주택지를 하나 예전에 사놨어요 지역은요? 평택 네 근데 그거를 좀 내놓고 좀 이렇게 형평을 좀 살피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아버님이 그게 투자 목적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기 주변 거기만 다 피해가고 있죠 네 아버지는 막 그렇죠 그 주변은 다 되는데 희한하게 아버님 산 땅만 네 네 그냥 멈춰있어 오르지도 않고 네 네 맞습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 소식도 들리지도 않고 이거 그냥 나한테 안 사도 되는 땅을 어떻게 보면 샀다 그냥 묶어놨다 이렇게 보이는데 난 이것도 정리할 수 있으면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놨으면 내놨는데 네 잘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 왜 그 땅 보러 오시는 그 주변 분들도 이 땅이 멈춰있다라는 걸 다 아셔 근데 그치만 그래도 주변이 뭔가 번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니까 언젠가는 얘가 발전 가능성이 없지 않은 땅인 건 맞지만 빨리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근데 아버님 세대에 이게 뭔가 활성화가 되었고 내가 이걸 이득이 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한 2, 3년 안으로 이게 정리가 될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놓으시는 게 맞고 빨리 내놓으시고 싶으시면 시대보다 살짝 내리게 내시는 거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털 거 털고 세금 낼 거 내고 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내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 재산이든 뭐든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진짜 알짜배기로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 딱 해놓고 여기서 내가 벌어드릴 수 있는 금전 이제 끼켜야 3, 4년밖에 안 돼 그 3, 4년 동안 버시는 걸로 벌면서 나머지 여생을 내가 말년을 어떻게 살까에 걱정이 있는 거지 더 벌려가고 뭔가를 크게 세우고 이거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정을 보자면 가정도 내가 뭔가 정리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버겁고 힘들고 내가 더 이상의 뭔가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왜? 애진작에 정리가 됐으면 될 수도 있었던 관계인 듯이 저는 보여요 우리 아버님이 심상이 너무 여리신 건지 혹은 내가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던 건지 여기까지 오신 것도 난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사람이 사무실을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지금 운영하시는 거를 이분 마을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쪽에도 안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오세요 라고 해서 직원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셔도 되는데 뭔가 아버님한테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 또 어떤 피해가 그렇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직원을 썼을 때 이득을 보면서 뭔가의 세금 처리라든가 이런 게 버겁고 안 되니까 분점식으로 내서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운영이 잘 되면 아버님도 큰 피해가 없지만 이렇게 분점처럼 냈을 때 아버님이 운영했을 때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반대하고 싶어요 아무리 말로 듣기 좋게 좋은 말일지언정 현실로 또 다가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요즘 아주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판가름이 안 서서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잠이 막 안 올 정도로 저걸 인수를 받아야 되는지 근데 인수 받기에는 아버님이 힘들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또 차를 일부러 그냥 또 하나를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렇죠 영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내 수준에서 맞게 대표들하고 이렇게 말 그렇죠 그렇죠 어울리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중고차를 샀어요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나가게끔 해갖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하시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제가 몇 거나 갈 수는 있어요 소개해 주고 리베이트도 받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뭔가 아버님이 중심이 돼서 하시는 일은 안 된다 이제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우리 선생님 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영정을 좀 받아갖고 한번 좀 속 시원하게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렇죠 그래갖고 사실은 돈을 주고라도 한번 보고 싶은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그렇게 또 여의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오늘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요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정말 그거 제가 새겨댔고 네 그렇게 방향 전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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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